지금부터 Git을 우리의 컴퓨터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Git은 정신명식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Gi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Git이라고 하면 바로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설치하려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Git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git-scm.com 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운영체제별로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를 위해서 다운로드가 시작됐고요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됐고요 그리고 Git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지정하고 Nex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그냥 Never를 두시면 돼요 Next 그리고 여기도 Next 그 다음 여기도 Next 그리고 이것도 Next 그리고 이것도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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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Next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Git에 대한 설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메뉴에서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검색으로 Git이라고 쳐 보시면 Git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을 거예요 저 Git Bash라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무서운 프로그램이 뜨죠 이게 이제 콘솔 또는 터미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터미널, 콘솔 이런 얘기하면 이걸 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잘 설치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Git이라고 치고 엔터를 쳤을 때 저처럼 Git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설치한 거예요 에러가 나면 설치를 제대로 못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it을 명령어로 제어하는 오리지널 Git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5, 10라 b 9, 11, 22, 21 5, 11, 22 20, 20 22